오늘 이렇게 중앙일보 여러분 일면을 보게 되면 정말 큰 기사가 38만 가구가 69조원 정도의 빚듬에 앉았게 되고 설령 집을 팔더라도 마이너스 인생을 면할 수가 없다. 이분들은 가처분 소득 가운데 한 40% 이상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온라인신문 일면 기사로 많은 분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글인데 제가 이제 공병호 tv를 통해서 부채문제 빚문제를 조금 자주 다루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자주 다루는데 아마 며칠 전일 겁니다.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60대 말 정도 되는 한 분이 댓글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 나이가 60대 말인데 부채를 갚을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다른 선진국가와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60대, 70대의 소위 부채비율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편입니다. 이례적인 경우죠. 일본이라든지 독일 그리고 미국에 비해서 아주 특별하다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노년층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 문제를 저는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자녀 양육 그리고 교육 그리고 출가 이후에 자녀들에게 부조하는 보조하는 그런 소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노년층의 부채부담이 크다 이런 문제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젊은 날에는 한참 뛰니까 많든 적든 간에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이제 금리가 현저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많은 돈이 묶여있는 그런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사에서 빚을 내서 38만 가구는 보유한 집을 팔더라도 부채를 다 못 갚거나 현재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이런 고위험 대출자나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을 더 커질 수 있다. 이게 이제 40만 가구니까 3인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개 120만 명 4인 가족으로 기준으로 하게 되면 160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자료가 여러분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한국에 제출받은 가계부채 현황 자료인데 이게 이제 지난해 말 2021년 말 기준의 자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금리 정책이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때니까 지금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38만 천 가구로 나타났는데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3.2% 수준에 달한다. 작년 말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부채 문제는 상당 기간 동안 우리가 저금리 상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들 부채를 지고 싶어서 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름대로 다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하는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 포인트만 뛰어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 5천억 정도가 늘어난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네요. 여기에다가 자산가치 하락이 이제 막 시작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부채를 많이 지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그렇게 헤쳐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경제 위기라든지 경제 상황의 악화 같은 부분은 금리 정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한 나라의 경제에서 금리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이제 앞으로 금리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을 미국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미국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게 1955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분들 미국의 금리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처럼 금리가 낮았던 경우가 그렇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1960년대는 대개 한 4%대 유지했고 70년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하던 시기에는 미국도 한 8, 9%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니까 이게 1980년대는 한참 긴축을 심하게 할 때죠. 인플레이션이 심해 가지고 레이건 행정부가 등장하고 이때는 미국도 금리가 18% 이렇게 육박을 했네요. 그렇게 해서 쭉 낮아져 가지고 2010년 정도가 됐을 때 이게 이제 아마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고 난 다음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현장에 낮췄는데 이때가 거의 제로금리하고 비슷해서 15년간 가다가 금리가 조금 올라 가지고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이제 저금리가 됐는데 이러니까 저금리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이게 2.5%가 훨씬 더 오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 관점에서 금리라든지 주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실수하거나 실책을 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역사적으로 이번에 경험했던 저금리라는 것은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한미기준금리 그런 전망을 보게 되면 이건 전망치니까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푸른색이 한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붉은색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2022년도 6월 달을 기점을 해 가지고 한미금리가 역전이 된 거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 자본유출 같은 경우를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한미금리 격차가 역전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이제 10월 달에 이제 0.75%를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미국금리가 3.25%가 되고 또 11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테니까 또 3.75% 이쪽은 뭐 0.5%를 가정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 또 0.5%를 올리게 되면 4.25%까지 갈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 가지고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앞으로 10월, 11월 그리고 12월 세 차례에 의해 뭐 10월은 거의 0.75%포인트를 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0.5%포인트나 0.75%포인트를 올려 가지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 봄까지는 4.25%를 올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3%를 유지하게 되면 금리 격차가 1.25%가 나네요. 어쨌든 연석열 정부와 고민이 참 많겠습니다. 빚을 이렇게 늘려 가지고 지난 5년 동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빙산의 일각이다. 이제 막 시작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위험 대출자 그룹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것도 아주 부분적인 드러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방송을 통해서 해법을 제시할 수 없지만 참 이 빚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이렇게 해서 금리 문제를 오늘 한 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의견을 보니까 4.15 부정선거 수사는 안 하고 고로세 님께서 이재명 문재인 이준석 전부 구속 안 하고 MBC PD 민노총 정교조 해체 안 하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고민이 안 많고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